누군가는 그들을 괴물로 볼 것이며 괴물로 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?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데?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그게 나를 위하는 거니까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많은 걸 위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그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지도 모르겠네요 어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